거기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도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근데 이 도표를 만들어서 이 도표를 이 사이에다 넣고 싶은 거죠. 이 사이에다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요. 이 사이에다 넣고 싶으면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에요. 여러가지가. 이렇게 그냥 엔터를 치세요. 그럼 이 정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이 정도까지 엔터를 치는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 크기하고 여기 안 맞겠죠. 왜냐하면 여기가 첫 단락이 이 부분에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? 이 첫 단락이 여기서는 설정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단락에 와보세요. 이 부분이 지금 3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0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.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스타일에서 스타일은 F11을 누르면 나오고요. 이 스타일에서 없음으로 만들어주세요. 이 부분을 그러면 영향을 안 받겠죠.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요. 선택하고서 그룹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. Ctrl-C 그 다음에 Ctrl-X에서 이 텍스트 내용 도구로 와서 내가 쓰고자 하는 데가 여기잖아요. 근데 여기다 쓰면 위로 밀리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쓰면 아주 편하게 이 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물론 편집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밀려놔도 같이 이동해줘요. 문자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흔하게 빨리 그 다음에 텍스트와 함께 이동하게 하려면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좌측에서 우측까지 꽉 찬 모양이라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